너네 웃을 때 이렇게 웃어요 이번엔 진짜 웃어 에브라 나 진짜 웃는다 이번엔 진짜 웃어 에브라 딱 봐요 나 아 천에 웃어야 돼 우리 쪽으로 안 하는데 공이 아 좋았어 이번에 너도 우리 갔다 컴온 컴온 스마일 에이 형 내가 또 언제쯤 우리가 언제쯤 그렇게 했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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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탁 탈래요 게리 형 아 우리 비전문가가 좀 찾지 야 그래야 겁을 먹어 아 괜찮아 공이 어디를 좀 방수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에브라 컴온 자 사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으악 으 recall 나 rode 5 액 털리가 차는 거예요?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 뭐야, 둘이야? 갑니다! 자, 잘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셋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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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. 아 이거. 이거 안 돼. 너무 의욕이 안 됐어. 야 당할 뻔 했어. 너무 의욕이 안 됐어. 너무 의욕이 안 됐어. 에이 씨. 헤블라우치. 세모 다 뜯어. 세모 다 뜯어. 석진이 형이 차요. 야 어디로 갈지 몰라. 어? 하나 둘 셋. 됐어 됐어. 언제 샀 거야. 너무 멀리 샀어. 아 진짜. 무슨 거 아니에요 이거. 눈을 감았죠. 저 이렇게. 제가 해보자. 몇 개씩 맞춰볼께요. 나 몇 개씩 맞춰볼께요. 나 몇 개씩 맞춰볼께요. 진짜로. 나무가 아니야 진짜. 리발 성공하자. 빨리 와. 빨리 와. 공부하려고요. 원 투 쓰리 하면서 해야 돼. 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원 투. 된 거 같은데. 된 거 같은데. 된 거 같은데. 된 거 같은데. 오 스마일. 스마일. 어. 어. 네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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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. 상해에서 펼쳐진 아시아 드립컵 선수 선발대회까지 다 일정을 마쳤고요. 네. 두 장이 박선수한테. 그리고 두 장이. 이라. 오케이. 박선수가 자기 팀에서 두 명을 선발할 수 있고요. 에브라 선수가 자기 팀에서 두 명을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. 아. 안 보이게 써서 저희한테 주세요. 저희가 거기서 발표하겠습니다. 고객님. 편안하게 소개하십시오. 우리는 뭐. 저희는 뭐. 경험이.